지구 최고의 비밀요원 썬 과연 그녀에게 주어진 황당한 임무는 보령의 극급 비밀을 찾아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썬요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션인가요? 유원님 혹시 복싱이란 스포츠 들어보셨어요? 복싱 아니죠 드디어 이 썬요원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요 같이 가보시죠 어휴 다들 연습 중이신데 들어가도 되나? 여기 엄청 후끈후끈해요 들어오자마자 저쪽에 계신 분이 감독님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령에 복싱 체육관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복싱 체육관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어 2009년도 부터 상단이 돼가지고 지금 13년 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년 동안 전국체전 7년 동안 종합우송하고 2회 종합전우송 해서 이 보령시가 복싱 아예 전국에서 강화기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럼 혹시 저도 오늘 여기서 복싱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? 아 예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선배님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일단 복싱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줄넘기라서 줄넘기 먼저 해보시고 아 줄넘기 뭐 간단하죠 줄넘기 이거 쉽잖아요 저 이거 잘 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두번째로 기본적인 거는 스텝이거든요 제일 기본적인 게 11자로 놓으시고 왼쪽 다리를 앞으로 빼세요 이쪽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시면 돼요 거기서 제자리에서 스텝 뛰시는 거예요 계속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아유 좀만 쉬었다 해야 되죠 아 안돼요 하셔야 돼요 잠깐만 쉬다 하죠 잠깐만 이렇게 줄넘기도 하고 스텝도 하고 했는데 이 다음에 뭔가요? 이제 주먹을 내셔야죠 드디어 주먹인가요? 네 찝 찝 찝 찝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툭 네 툭 네 툭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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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저 복싱 웬만큼 배운 것 같은데 저랑 스파링 한판 네.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얼굴 맞았어요 자 어땠어요? 오늘 보령의 복싱을 잠깐이나마 배워봤는데요 보령의 복싱이 대회에서 왜 이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데 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령의 복싱 선수분들 화이팅입니다 보령 복싱 화이팅 보령 복싱 보령 복싱